자기 땅이라고 해도 시골지역에 묘를 쓰려면은 돈봉투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충청북도 단양군 오지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 입구에서 보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 풍광이 병풍처럼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조그마한 입간판을 하나 세워놨는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외지인의 묘지 이장 매장을 금지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 마을 이렇게 적혀있네요. 야 이게 웃기죠? 자기 마을 사람은 여기에 묘지를 써도 되고 외지인들은 외진 땅이라도 여기에 묘를 쓰면 안된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묘지 평수는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 평수 이내로 자기 땅 산에다가 묘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 마을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외지인들은 절대 자기 땅이라도 묘를 쓰면 안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어거지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폭이 상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가들한테 삥 뜯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딱 주면은 다 또 묘를 쓰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 돈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붙여놨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이 오지 산골 마을에도 참 인심이 각박합니다. 나는 여기 오지 마을이라서 순수한 줄 알았는데 역시 일반 농촌이나 똑같네요. 인심이 참 상막합니다. 이건 뉴스에 나온건데 저기 보면 포크레인을 세워놨죠. 장이차가 못 들어가게 마을 사람들이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기금 1200만원을 요구를 냈답니다. 말도 안되죠? 장난입니까?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400만원의 합의를 봐서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남한테 이렇게 돈을 뜯는거는 갈칩니다. 범죄행입니다. 여기 마을쪽에 오니까 옛날에 시묘살이 했던 문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묘살이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 작은 오두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다가 지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마을 옆에 보면 이렇게 보존이 어느정도 잘 되어있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김시성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80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요 옆에다가 묘를 썼답니다. 묘를 쓰고 그 김시성을 가진 아들이 여기에서 시묘살이를 3년동안 했다고 합니다. 3년상이라고 하죠. 묘 옆에 이렇게 시묘살이를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와 정말 작습니다. 0.5평도 안될 것 같은 그정도 작은 먼적인데 사람이 누우면은 발을 펴지도 못해요. 3년상을 하면은 내가 이제 자식이 죄인이다 해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는데 또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위한 불효자다 해가지고 다리도 펴고 자면 안된다 애가 이렇게 다리도 못 벗게 조그만한 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상녀집 있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귀신 나올 것 같은데 무시무시하네요. 조선시대는 유교정신이 강해가지고 이런 시묘살이 하고 하면은 아들한테 효자상도 주곤 했죠. 그런데 이미 어머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3년을 지낸다 해봐야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참 제가 봐서는 좀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항상 어머님이 그 흙간 쪽에다가 재단 같은 걸 차려놓고 매 끼니마다 밥을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귀신이 와서 먹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뭐 하루종일 놔둬도 밥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묘살이 마을에서 그 옆에 있는 피화기 마을로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도 상당히 또 고도가 높은 오지마을이라 가지고 가는 길이 상당히 구불구불한데 다행히 포장이 또 잘 돼 있어서 수월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정감록을 믿던 평양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화전을 했죠. 이게 이제 경사가 좀 약한 그런 바깥은 평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최고였는데 왕을 부정하는 정감록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지금 이게 호두나문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호두가 쩍쩍 벌어집니다. 탐스러운데 이게 넘었으니까 땀은 안되고 구경만 했습니다. 호두알이 턴실하니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 가운데로 오니까 너와집이 한 채 아직 남아있습니다. 토담에다가 나무조각이죠. 그 너와를 올려놨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었는지 밑에다가 너와 밑에다가는 방수포를 또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었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던 너와집은 이제 다 쓰러지고 없죠. 지금 아마 너와집을 새로 재현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깨나 세월이 뭐 최소한 2, 3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옛날 시골집 예 흑집을 보는 것 같은데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집이네요. 경상도에서는 부엌을 정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부투막에 큰 솥단지도 하나 걸어놓고 아궁이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 지은 집인 게 표시가 나는 게 위에 지붕 밑에 보면은 지금 하판을 대놨거든요. 옛날에 지은 집은 아니죠. 그 위에는 방수포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너와로 이렇게 모양만 너와 느낌이 나게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해발고도가 높은 이 오지마을 쪽에는 지금 뭐 15일 정도부터 난방을 해야 됩니다. 밤에 상당히 춥거든요. 여기가 안방인데 지금 천정이 거의 무너져서 지금 막 대나무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네요. 흑하고 대나무죠. 이게 막 떨어져 있고 마치 이 집은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장면 촬영을 하면은 딱 좋을 촬영장 같습니다. 너와집 바로 옆에는 지금 통나무로 해서 새롭게 또 집을 지어 놨습니다. 아마 너와집이 너무 낡아 가지고 아마 새로 이 또 전원주택 같은 통나무집을 지어 놨는데 마을에 보면은 이 오지마을에도 제법 사람이 많이 삽니다. 보면은 한 20가구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숙취해서 좋은 흑계나무 열매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서서히 익기 시작하죠. 요게 한 10월 말쯤 되면은 다 익어서 따야 되는데 열매 모양이 총 꼬불꼬불하게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 해발고도가 500미터입니다. 상당히 오지마을인데 여기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차들도 여러 대 보이네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데 지금 은행 열매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애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이거 주워다가 알맹이 까다가 막 냄새 나도 잘 씻어서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집 앞에 멋진 또 정자를 만들어 놓고 이 집도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야 겨울에 여기 얼마나 춥겠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을 완전 비닐로 밀봉을 해놨습니다. 바람 하나 못 들어가게 틈새를 다 막아 놨네요. 예 이거 나락 타작할 때 발로 밟아서 나락 추수하는 탈곡기죠.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희 어릴 때 보고 그 이후에는 뭐 콤바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기계로 변홍사를 다 짓죠. 내 집이 더 잘 안 해야됩니다. 당신이 더 잘 안 해야됩니다. 오늘 그 이후에 그거는 뺏게 됩니다.